저는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흑인이 앉았다 책을 쓴 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친구랑 연애를 좀 했었는데 지금은 헤어졌지만 그 친구랑 만나면서 한국에서 겪었던 차별적인 경험들을 그린 거예요. 특히 그 친구는 가나에서 온 친구였는데 아무래도 피부 색깔 때문에 더 차별적인 시선을 많이 봤고 그런 경험도 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다뤘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무엇인가요? 특히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좀 만연한 차별적인 시선 중 하나인데 이제 흑인들의 성기는 좀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흑인을 만나는 여성은 좀 밝히는 여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선을 볼 때 약간 노골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혀를 찬다거나 막 되게 안 입꼽게 본다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 책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 자체가 단일 문화예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없던 문화였는데 최근에 이제 좀 케이팝이 뜨고 하면서 케이컬처 좀 유명해지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아직 사람들의 인식은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 잘 받아들이지 않는 약간 보수적인 그런 시선이 있어가지고 그런 시선들을 조금 더 여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런 피부색에 대한 편견을 좀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이 책은 대부분이 다 실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한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인터뷰를 다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겪는 일들이 존재한다. 이런 일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알리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좀 더 경각심을 주고 싶었어요.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한국에서 무슨 일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대기업에 다닌다거나 아니면 잘나가는 영어 강사라거나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는데 흑인이라거나 동남아시아에서 왔다거나 이런 희스패닉이라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약간 막노동한다. 막노동하러 한국에 왔지? 약간 이런 느낌의 시선이 먼저 주어지고 그래서 조금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급을 남는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서양 문화를 접할 때 대부분 미디어에서 봤거든요. 근데 미디어가 보면 대부분 이제 백인들 중심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인들도 거기에 이입을 해서 보내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그 실제 외국인들을 만날 때 피부색에 따라서 같이 차별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미디어에서 봤다고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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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친구가 여기 왔을 때니까 한 4년 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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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어와 영어로 같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연재할 때부터 쭉 봐오셨던 팬들을 보면 절반은 한국인이시고 절반은 외국인이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 저는 SNS 페이스북 페이지랑 그리고 인스타에 연재를 했었어요 한국인인 Americanحد토로 외국인인 Arkansas cursed skin? 한국인이 여성이나 남성이냐 그리고 외국인이 여성이나 남성이냐에 따라 시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흑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있을 경우에는 무슨 메달을 딴 것처럼 약간 승리자처럼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는데 흑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천박하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피부색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성별에 따라서도 시선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책에서는 인권의식에 조금 더 치중해서 이야기를 다뤘는데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음 차기작으로는 실제 한국에 와서 진짜 이주권을 얻고 살고 있는 이주민들 그분들이 실제로 한국에서 거주하시면서 한국인으로서 나는 한국인으로서 살고 있지만 한국인이 아닌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차기작을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약간 법과도 조금 관련이 있을 거고 그래서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만화가 될 것 같아요 제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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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있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음... 이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희망을 버리진 않고 싶어요 하하하하하하 여러분의 댓글로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 자세히 영상이 끝냐면서 영상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을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트의 노을무가 그는 오피라인의 노을무가 이렇게 세계의 대기관을 따라서 아번더의 새로운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봤을때 너무 재미있게 촬영되어 저는 한국이 한국의 주중한 기관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주중한 기관을 위해 정말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한국의 여우와 아시였나, 한국의 주중한 기관을 위해 한국의 주중한 기관을 위해 한국의 주중한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영상은 그의 평이의 주중한 기관을 되기 때문에 제 가족과 제사랑의 주중한 기관을 주고 정말 조금 더는 내게 평이의 주중한 기관을 주고 제 영상에서 주중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좋은데요. 저는 지금 전혀 저녁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다 봤을 때, 제가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가서, 제가 제가 다가서, 제가 다가서, 저는 한국의 제작은 사실이 저희들이, 저희들이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제가 도움이 되니까 저는 한국의 제작은 유튜브를zeigt면서 구조하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아주 서있지 않다, 예상된 한국에서는 minimum 사회적이게 되어야 하지. 지금 다시 이런 부분을 내놓고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지만 한국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anner한다고 생각해. 다소 Hotmail하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는 항상 결혼하지 못해서, כי 하나는 다 소유 한팀이 맞춰지자. 우리가 우리가 어차피 하는게 해결에 대해 수준하는 것들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에게는, 즉, 인수한 사람을 가면, 아니면, 인수한 사람을 방문하는 것들은 너희들에게는 공부하지 않으나, 공부하지는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들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내 자신의 시간에 수준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저의 방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결국 그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문제입니다. 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개인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이에서는, 저는 저는 인스타그램에 대한 것입니다. Enfin bref voilà Du coup je vous invite fortement A me suivre sur mon compte Instagram La dernière vidéo qui est sortie sur ma chaîne Elle a explosé les compteurs Plus de 200 000 views en une semaine Vous faites extrêmement plaisir Je compte sur vous pour également partager cette vidéo là La liker à fond et vous abonner Et puis moi je vous nymeじ Y'a la semaine prochaine pour une nouvelle vidéo Bon confinement à tous Cia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